자 이번 시간에는 간암 1차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출시되어 있는 약물이죠. 렌빔하고 넥사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부분하고 지금 간암 1차는 캄넬리 주맙하고 리버세라니 병용을 하고 있죠. 이제 3차 3상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뭐 그런 데이터가 없지만 최근에 나왔던 TAC와 리버세라니 병용한 TAC라는 시술이죠. 이 시술과 리버세라니 병용했던 이런 지표로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렌빔하고 넥사바 이런 현황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버세라니 간암 3상 결과 논문 해가지고 요 부분입니다. 자 리버세라니과 병용을 한 TAC라는 시술과 리버세라니을 병용한 데이터죠. 11월 1일날 공개했던 내용인데 총 125명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TAC 시술하고 아파틴 입, 리버세라니 입이죠. 이렇게 병용한 데이터입니다. 자 보시면 전체 생존기간 OS가 17개월, 무진행 생존기간 PFS가 7개월 정도 나왔죠. 자 TAC 단독으로 봤을 때 PFS가 2.5개월에서 PFS 7개월로 엄청나게 발전했죠. OS가 8.5개월에서 17개월로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 외에 종양 크기 줄어드는 효과도 아주 좋다. 이렇게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렌비마는 그러면 어떤가 보시면 넥사바가 기존에 나와있던 먼저 나와있던 약물이죠. 그리고 렌비마가 이번에 10년 만에 출시됐다. 그런 약물입니다. 자 보시면 OS가 렌비마가 13.6개월 정도 나오고 넥사바가 12.3개월. 리버세라니 단독은 아니지만 리버세라니 바고 TAC 시술을 함께 했을 때 17개월이죠. 자 이렇게만 본다 그러면 상당히 OS도 월등하죠. 월등합니다. 넥사바보다는 렌비마가 좀 낮고 PFS 같은 경우에도 7개월이죠. 지금 렌비마하고 비슷한 그 정도 수준이고 넥사바보다는 월등하죠. 지금 넥사바가 3.7개월 렌비마가 7.3개월 정도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캄넬리 주맙하고 리버세라니 병용으로 지금 삼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대되죠. 아주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티닙, 리버세라닙의 각종 데이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캄넬리 주맙하고 리버세라닙 이 부분 가난 부분에서 완전 관해된 논문도 나왔었죠. 자 보시면 지난 10월 리버세라닙과 면역화물제 캄넬리 주맙과의 병용요법에 의한 간세포암 환자 완전관의 사례도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뻥이 아니죠. 실린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지금 완전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있으면 리버세라닙의 완전관에 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죠.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렘비마고 넥사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렘비마고 넥사바 보시면 생존기간 쪽은 렘비마가 우수합니다. 뒤에 나온 약이죠. 렘비마. 그런데 반응률은 넥사바가 우수합니다. 진료현장에서도 의사마다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전체 생존기간 의사가 중요하다. 반응률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좀 다르죠. 렘비마는 선제적 치료제 제기된 생존기간 우위는 과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세포 1차 치료제 효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일부에서는 객관적 반응률에 좀 더 크게 의미를 두면서 렘비마 처방을 늘려가고 있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객관적 반응률보다는 전체 생존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넥사바의 효과를 좀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항암제 평가 지표 중에 OS는 환자 치료 시작 후에 사망 순간까지 기간을 추정한 수치고 통상 평균의 중간값으로 기준을 잡죠. 암은 완치되지 않고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5년 생존률을 생존여부 척도로 잡습니다. 객관적 반응률 5할 날은 최소한의 기간 동안 사전에 정해놓은 양 이상의 중량 감소를 보인 환자의 비율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중량 크기가 줄어든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육안의 면적으로 25제곱센치인 암이 4제곱센치로 줄었다면 반응률은 84%가 된다. 이렇게 평가는 값이 객관적 반응률 5할 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항암제를 단독으로 썼을 때 20% 이상의 반응률 정도는 적어도 보여야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에자이 렘비마가 바이엘 넥사바에 비해서 뛰어난 반응률로 주목을 받았다는 점이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행성 단계에서 이전 치료를 받지 않은 수술이 불가능한 간세포암성 환자 954명을 대상으로 소라페닉이 넥사바입니다. 넥사바의 임상적 효능을 비교한 삼성임상연구 리플렉트 결과 객관적 반응률 5할 날이 24.1% 그리고 소라페닉과의 임상적 효능을 비교한 삼성연구죠. 여기서 객관적 반응률이 5할 날이 24.1 대 9.2% 정도가 나왔습니다. 렘비마가 소라티닉 대비해서 2배 이상을 기록한 거죠. 렘비마가 객관적 반응률이 2배 이상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월 날이 좋았죠. MRECIST에 의한 독립적 평가 집단의 검토시 렘비마 반응률은 41%까지 높아졌고 10%대에 불과한 넥사바의 반응률과 비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종양 크기가 줄어든 정도가 넥사바에 비해서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상급종합병원 한 종양내과 교수는 내과적 질환이 없거나 종양사이즈가 크지 않은데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는 렘비마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반응률이 좋은 데다가 수족증후군 같은 부작용이 넥사바에 비해서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반응률이 좋은 렘비마를 이렇게 권한다. 이렇게 하는 병원이 있고 다른 곳은 수학인외과 교수는 렘비마가 넥사바에 비해서 객관적 반응률이 굉장히 뛰어나다. 하면서 단기간에 암의 크기를 준다는 얘기는 통증시 좋아질 수 있다는 뜻으로 선제적 치료 들어갈 때 렘비마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렘비마파죠. 하지만 렘비마의 맹점은 전체 생존기간 OS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삼상연구에서 1차 평가 항목인 전체 생존기간이 렘비마가 13.6개월로 넥사바의 12.3개월 대비 비열등함이 확인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렘비마가 지금 더 좋게 나온 거죠. 13.6개월 렘비마와 넥사바의 OS 차이는 1.3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의는 일반적으로 OS가 가장 이견이 없고 최적의 항암평가 지표라면서 때문에 렘비마의 객관적 반응률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이런 전문의도 있는 부분입니다. 렘비마가 소라 넥사바에 비해서 객관적 반응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두 치료제 간에 나타난 OS의 결과를 볼 때 사실상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보는 시각마다. 하지만 1.3개월의 차이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입장도 있습니다. 렘비마의 소라티니베 넥사바의 생존기간에 대비해서 비열등성이 임상을 통해서 확인된 이상 2차 평가 지표인 객관적 반응률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많이 있죠. 상당히 의사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3개월 차이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입장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렘비마 그리고 넥사바 생존기간 렘비마가 넥사바에 비해서 생존기간에 대한 비열등성이 임상을 통해서 확인된 이상 열등하지 않다는 얘기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수학의 내과 교수는 렘비마는 전체 생존기간에서 넥사바 대비해서 비열등성을 최초로 확인한 간세포섬 치료제다. 위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생존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본에서도 높은 반응률을 보이면서 종양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제 OS에서 전체 생존기간에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을 본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종양 크기가 많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죠. 객관적 반응률이 이렇게 좋은 약재는 함재 중에서 드물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마다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렘비마는 반응률에 비해서 장기 생존율 향상이 넥사바에 비해서 현저하지는 않다. 이는 중간 과정에서 암이 커진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전문의도 있죠. 이렇게 약간 다른데 어떤 사람은 렘비마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넥사바를 선호하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열등성 입증했다고 해서 OS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3.6개월 12.3개월 그렇죠.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PFS 그리고 ORR에서는 렘비마가 좀 좋았죠.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부작용 부분에서 조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리보세라닙이 간암삼상 쪽에서 이제 칸넬리 주맙하고 병용한 게 나오게 되면 지금 이 TAC하고 이런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좋죠. OS 가지고 뭐라고 할 말이 없죠. OS는 무조건 넘버원 되어버립니다. TAC하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이 칸넬리 주맙하고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올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주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1차 임상 1상에서 3상으로 바로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3상 승인도 받았고 환자 등록도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리보세라닙의 장점 중에 아주 큰 장점이 큰 부작용이 없는 거죠.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위암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경쟁약물이 호중구 감소증이 좀 심하죠. 그러나 지금 리보세라닙은 호중구 감소증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냥 머리가 조금 아프다 그리고 설사가 좁는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 간암 부분도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병용했을 때 이 정도 나왔는데 지금 캄넬리 주마파고 주마파고 병용이죠. 병용을 하면은 엄청난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최근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간암 3상 이 캄넬리 주마파고의 병용 데이터도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